아 예순 아 아 아 아유 똥꼬야님 만원 고맙습니다 나보고 미드가라네 미드가면 빅토르 하지 않을까요? 미드가면 빅토르 미드가면 빅토르 미드가면 빅토르 미드가면 빅토르 미드가면 빅토르 음... 너는 저기가 어딜 봐서 올 에이드로 보이는 거야? 거의 완벽한 AD, AP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올 에이드로 보일 수 있지? 신비롭네 아니 야 일단 갈리오 갈리오 엄청난 AP 딜러 어딜 봐서 올 에이디라는 거지? 갱플랭크 궁 어마어마한 광역 마법 데미지 레오나 헤디 패시브 진짜 올 에이디들도 레오나 서폿 하나면 올 에이디가 아니게 되는데 저렇게 강력한 마법 데미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올 에이디 드립을 칠 수 있는 거지? 이해가 안 되네 갈리오가 딜러가 아니라는 애들은 뭐야? 자... 갈리오가 딜이 얼마나 센데 자... 갈리오가 warum 갈리오가 딜이 얼마나 센데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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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음 음 음 음 음 아이고 피해 맛이 안 터졌네 음 땡이 올 것 같은데 아 이게 정화가 아니라 좀 불안하네 정화가 아니면 갈리오 갱에 너무 잘 죽어가지고 압박해야 되는 타이밍 같긴 한데 에이 와우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가야 되는데? 아 이거 해줘야 되는데? 아 집에 가서 인장을 사고 태를 타고 싶었는데 이게 그러면 늦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. 그냥 CS 먹는 거 집중하다가 6레벨에 궁으로 집타이밍 잡아야겠네. 그 전에 로밍 가는 건 이제 못 막아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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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내 미드 그냥 이럴거면 라인 먹으러 갈걸. 야 인장을 안 산게 너무 후회된다. 아 근데 손을 좀 많이 봤는데? 레벨이 완전 똑같네. 이거는. 우리 바텀이 근데 너무 발리는데 지금?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되는데? 난 좀 사려야겠다. 왜 이렇게 노리는 것 같냐? 어? 불안하네? 아 쟤또 뭐해? 쟤 왜 자꾸 저기 저런데 있어? 아 진짜. 아니 얘가 자꾸 이상한 경우로 올라와. 그냥 밖에 있어. 그냥 밖에 있어. 왜 이렇게.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아 진짜. 아니 이거를 그냥 지키라고. 왜 자꾸. 아니 베인이 왜 자꾸 올라오다가 죽는 거야. 아까도 그렇다. 아 진짜. 아 이거 전형적인 그건데. 진짜 버스 탈 생각만 가득한. 어떻게든 팀한테 피해 안 끼치고. 어 버스 좀 한번 타보겠다. 이 마인드인데 딱. 계속 말도 안되는 합류 계속 하면서. 이게 오히려 이러면 못타. 자기 할걸 하면서 타야지. 합류를 못하면 그냥 백핑을 찍고 자기 파밍을 해야지. 나중에 갈리온은 1대1로 적어도 이겨야 될 거 아니야. 상대를 1대1로 유지할. 그 이길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항상. 공이 없나보네. 안될 것 같은데? 아 우리 뭔가 말린다. 탑도 풀났고 지금. 탑도 풀어줘야 되고. 내 4킬이 막상 게임 영향에 당장 미쳐지는게 아니라. 이게 한타까지 가야 영향력이 생기는 건데. 아 나도 너무 위험해 그냥. 탑도 풀어줘야 되고. 탑을 가줄걸 차라리. 힘들어 보인다. 후아위바 후다. 무기름 adds. 나이스. 질렸다. 래닉톤하. 와 드레이븐 템 너무 살벌한데 근데? 잠깐만 아니 템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나와요? 어 나 죽을 것 같아 어 아니구나 와 여기로 가는 거 되게 위험했다 내가 레오나한테 먼저 물리면 무조건 한방인데? 형 지금 위험해 여기가 되게 이게 위험한데 너무? 어 제발 실드야 아 아 쟤는 진짜 이 회인을 데리고 이길 수 있을까? 으질으질하다 이 회의 전기 아니 왜 보였는데도 죽어 아 이러면 진짜 답 없는데? 못 이기는데? 답 일려도 되니까 죽지만 말아봐 다른 데도 비슷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이게 뭐라도 이득을 봐야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니 이게 스코어만 15대 9지 엄청 불리해 진짜 게임이 말도 안되게 사실상 쟤네가 15고 우리가 구인 상황이야 거의 게임 상황은 게다가 문제는 이거를 방치하면은 시간축이 계속 뒤틀리는데 이거를 커버해줄 방법이 없어 형 베인이 알아서 안죽어야되는데 저기서 계속 한번씩 먼저 터지면 나머지 어차피 붕 뜨거든요 할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좀 베인이 인지를 좀 해줘야되는데 그거를 좀 베인이 인지를 좀 해줘야되는데 스페셜이ити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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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대천사가 낫겠다 이번 판은. 아니다. 조냐부터 사자. 조냐부터 사야겠다. 조냐가 너무 필요하다. 용사무에서 무조건 어그로 끌고 받아야 돼. 위도 못 지키나? 아 이거 먹을 때가 아닌데 이거 가야되는데? 이거 드레이브 못게 하면 안돼. 여기 뚫어야지 얘들아. 진짜 너무하네. 안 치는데? 아니 근데 베인이 살아나기 전에 바텀을 가면은. 상대가 치잖아. 어 이거 가자. 아이고. 아 진짜. 답이 없다. 아 이게 그냥 4대5 게임이라 인원이 계속 삐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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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cover. 짠. 흐흐 아 제발 좀 아 이거 어쩌라는 거야 진짜 나이스 여기 있나 혹시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거의 미드가 아니라 서포터 느낌인데 약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갱플랭크인데 바론을 치자고? 그냥 용을 가자. 아... 이게 탑웨이버가 몇 개가 타는 거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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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만 안 죽었어도... 왜 또 전투 끝나고 가서 리신한테 죽어주냐? 한타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... 아... 진짜 어지러질하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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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h oh 와 야 왜 이렇게 많이 날아 느는 게 낫듯? 너무 멀다 아 까비 뭐야 이야 이야 지빈다 레넥톤아 진짜 레넥톤 캐리다